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데 와 재밌었죠?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마지막 곡 느낌이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32분이라서 제가 짧게 자기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막 자랑해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짧게 할게요. 한국어는 좀 잘하는 편입니다. 착한 말 좋아하고요.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구독자 열심히 모으고 있고 40만명이긴 한데 궁금하시면 한 번씩 들어가서 영상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흔하게 생겨서 아무도 알아봐 주진 않은데 제가 워낙 영상들이 잘 돼가지고 알 수도 있어요. 카가와 유 좋아요. 팔로우나 구독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니어도 오늘 찍은 영상들 있잖아요.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제가 재밌게 보거든요. 막 파트 누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우기 전에, 삭제하기 전에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팁박스가 있잖아요. 이거 팁박스거든요. 제가 춤추고 나서 이거 들고 내려다니기는 하는데 혹시 오늘 재밌게 봤다. 덕분에 힘이 났어요? 아니면 우원해주고 싶어요? 막 힘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현금이 없으시면 카드도 줬고 다 잘 받아요. 저만 이거 카드 주지 마시고 말로라도 잘 봤어요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도 좋으니까 생각해주세요. 하고 혹시 일본사람계시나요? 일본사람 계시나요? 오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본어는 나중에 하는걸로 좋습니다 이제 제가 50분까지 할거니까 15분 남았네요 혹시 다음곡 보고싶은곡이 있으신가요? 나 이곡 보고싶다 없어요? 없어? 드라마 좋아요 저번에 있었네요 제가 사람 잘 안보여가지고 좋아요 드라마도 좋고 또 있나요? 또 있나요? 없어요? 드라마하고 소나마하고 드라마하고 소나마하고 끝내려구요 소나공 힘든데 소나공 그쵸 비난을 느끼고 해야죠 내가 할수있는거기 또 없었나 아 소미의 퍼스트포월드 있고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보고싶진 않나봐요 진짜 없어요? 보고싶은곡 없어요? 드라마요? 진짜요? 진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차째도 하긴 했는데 드라마 나왔으니까 드라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안했죠? 저 드라마 아마 안했죠 좋아요 드라마를 사볍게 보여드리자구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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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네 약간 사정에서 여기 여기 나온거 같은데 네 물만 한번 마실게요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드라마 아세요? 네 오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드라마 안해주실거잖아요 그쵸? 시키지는 않을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같이 드라마 앞에서 보고싶은분 안계세요? 저 이제 두곡만 남았는데 없어요? 바로 앞에 오케이 오케이 잘 봐줄게요 자주 와주시는 친구인데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요 요 요